박수단 인사! 우리 어린 친구들 준비됐죠? 어린 친구들 입장할 때 큰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바로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 어린 친구들 주문이 경기 출발! 자, 흥색이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흥색이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만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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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만은 대개여행 우리로 함께 오만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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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이 세기니까 잘 부시고 해주시면 돼요. 오만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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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선수들 한 명당 어린 친구들 한 명의 친구 선환입니다. 오만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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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곽계선 선수 제법겸 선수가 2대 프리스를 추워가는데 정말 Gesetz가 없네요, 곽계선선수 에드를 그렇게 닮아다니고 튜핑당 양보가 없어요. 반대쪽에서는 이드희 선수 가만히 서 있고요. 아, 유Janوت Gabe ин late 아, 제법겸 선수 벌써 지쳤어요 에드를 잃을 수 없어요 자고깔하고 기계하는데 우리 어린 친구들은 신혜완 선수만 신경이 들어오고 있네요. 누가 도무지는 알 수는 없지만 아주 열심히 들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친구들에게 사랑의 박수를 보내주세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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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을 찾아서 조금은 나에게 고정하여 너무 지참지마는 이제 안고 날아가지요 거칠고 멍멍한 달에 날아가지요 이제 안고 날아가지요 꽃을 찾아서 꽃을 찾아서 꽃을 찾아서 꽃을 찾아서 꽃을 찾아서 꽃을 찾아서 참정 꽃을 찾아서 꽃을 찾아서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우리 친구들 부딪힐 수 있으니까 안전하게 경기해주시고 이제 경기는 1분 넘었습니다. 지금 박종진 선수와 우리 어린이치구가 일일 대결하고 있습니다. 아우 박종진 날라갔어요. 대단한 친구들 홀덤 쪽에서 경기를 타고 있네요. 박종진을 뚫고 성공됩니다. 자 1분전 경기가 끝나면 우리 인천 선수들이 우리 친구들 데리고 가운데로 좀 보여주세요. 다행히 생각하니 모든 꿈을 배우는가 나의 가수! 나의 가수! 활작 활작! 경기 30초점 경기 종료 15초점 경기 종료 경기 종료 우리 선수들에게 다시 한 번 큰 박수를 보내주시고 우리 프로축구 선수들이 아이들을 좀 데리고 가운데로 보여주세요 기념 저녁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중심, 부심, 대기심은 우리 아카데미 지구 선생님들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구요 우리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우리 인천의 장악 우리 아카데미 어린이 선수들과 함께 경기를 즐겨왔습니다 함께 뛰어준 우리 11명의 인천 파관부의 전사들과 100명의 어린이 친구들에게 다시 한 번 상원과 노래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punch LEX 그리고 그리고 그리어서 그리고 본소들에게 그리아게 이 그래서 그리아게